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이 투자수단으로 주식을 사라고 조언했습니다. 현지시간 30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설웨이 회장은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은 30년 만기채권이나 다른 고정수익증건보다는 주식바구니를 소유하는 게 더 낫다고 밝혔습니다. 버핏은 주식을 추천하는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다는 것을 꼽았습니다. 버핏은 지난 6월 30일 이후 애플 주식을 조금 더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. 버핏은 주식을 조금 더 사들고 있습니다.